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육군 제55부동산 정백여러분! 추상! 1, 2, 3, 6, 정백! 안녕하세요! 시계차입니다! 반가워요! 저희 호흡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계차 샘입니다! 오늘 신나게 놀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시계차 샘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도미님께 완전 손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시그니처 시그니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최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도미입니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가 들려드렸던 거 혹시 아시는 분? 오우! 어떻게 하셨는데? 최고! 방금 저희가 들려드렸던 곡은 작년 8월에 저희가 컴백을 했었던 안경 인사이라는 곡인데요 어떠셨어요? 좋았죠? 감사합니다 아주 두 분에만 먹으면 힘이 불꽃불끝나네요 맞아요 근데 저희 오신 거 보병 파는 장병 여러분들 최고인 것 같은데요? 오우! 아니 그리고 오신 거 보병 사단이 저한테 좀 특별해요 왜요? 왜냐면은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 됐어? 아닌데 오늘 훈련달이 뭘 쏜다 했는데 보고있지 못하지만 성현아 화이팅이에요 근데 저한테도 좀 특별해요 제호요 오신 거 보병 사단이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유 이유 네! 지난주에다가 되게 많이 뵀었는데 아마 저의 정체를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수원하려가지고 근데 저는 한 명 많이 뵀습니다 며칠 전에도 뵀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저희 언니들 계속 와계세요 우리는 태블러가 conscient하는iem 어떻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여러분 정말 만남을 반갑습니다 오오오! 오오오오! 오늘은 핸드폰이 다 있나봐요 오오오오 맞아요 오오오! 사진 찍은 거 되는 거죠? 맞아요! 많이 보셔서 예쁘게 찍어주세요 다음에 소개를 신경을 해볼까요? 저요 어후? 다음 곡은 저희가 최근에 활동했던 노래인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오오오오오 형 risk 진짜야? 어떻게 하세요? 아니 지금 직선으로 빨리 검색해보신거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HDD KY 아, 예뻐요, 예뻐요 어머, 쟤! 어머, 저기 뭐야? 아, 침! 아, 예뻐요 아, 100번 들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100번 들으신 분 누구예요? 어머, 놀랐어 100번 놀렸으면 저희가 어머, 그러면 진짜 한 번 한 번 저희가 얼굴 다 기억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바로 다음 달 들려드릴까요? 좋아요 소개를 안 했어요 아, 뭐야 101번쯤 들려드릴 노래는 홍성이라는 노래인데 저희가 최근에 활동을 했던 노래인데 이제 아주 덥잖아요 저희가 이제 같이 여름노래 들으려 해서 시원한 여름밤 보내봅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여러분,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렛츠봇! 시간에! 총총총!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렛츠봇! 렛츠봇! 시간에! 총총총! 땡큐! 화이팅! 보자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